체코 정부가 원전 신규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한 배경을 놓고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은 현지시간 17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와의 수주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과 공사기한 준수 등 강점을 앞세웠는데 이 점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비알라 총리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의 이기를 짓기로 결정했으며 테멜린 원전의 이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한수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